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의 랜선 투어 전문 가이드 홍콩 강식장입니다. 오늘 랜선 투어는요. 제가 작년에 가이드 한참 할 때 한국의 H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오면요. 처음에 오자마자 제 뒤에 있는 전차를 타고 미들 레벨 에스컬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소호거리 헐리우드로드 입장했는데 보통 한국에서 패키지에 오시면 아침 비행기를 탔을 때 홍콩에 도착을 해서 오후 1, 2시경, 3시경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전차를 타는데 홍콩 2층 트램 전차는 뒷문으로 탑승을 하고요. 그리고 내릴 때는 앞문으로 내리는데 내릴 때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옥토퍼스 카드 이용 가능하고 요금이 얼음은 2.6불. en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여기를 운행 영업시간 안에 지나가실 때는요. 여기 이쪽에 있는 항생은행. 여기 윗부분이 밑레벨에서 출발하는 곳인데 이쪽 뭐 센트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람퐁위엔에 왔습니다. 밀크케 마실건데 람퐁위엔은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서 저는 람퐁위엔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람퐁위엔을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요. 바로 옆에 팝킹샵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꽃집이 몇 개 있는데 이 꽃집 중간에 이 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입니다. 지금은 토스트랑 같이 먹어도 저렴하기 때문에 토스트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자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혹시 토스트 만드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터하고 연유를... 여기 보니까는 블루보톨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그리고 에그트럴트 판매하는 타이청 베이커리 지금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일 한참 할 때 여기서 손님들에게 위치 알려드리고 여기서 만나서 이제 버스로 이동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사진 찍는 덕노우 벽화인데요. 조금 페인트가 많이 좀 벗겨진 것 같습니다. 덕노우 벽화가 있는 골목 옆에 여기 필스트리트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이런 최공소. 여기 안에 보니까는 바이스 선반이 두 대 있고 광내는 기계, 그릴 머신, 세이퍼까지 있네요. 여기 도로가 헐리우드 로돈인데요. 오른쪽 방향이 피크 산쪽 방향이고 왼쪽이 바닷가 방향인데 홍콩은 산 동네가 집값이 비싸거든요. 되게 시원하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영국 식민지 초창기 때는요. 여기 헐리우드 로드를 기점으로 아래쪽은 중국 사람들 그리고 위쪽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이 쪽이 임재로 비싼 이 지역에 우리나라 아리랑 핫도그 매장이 생겼습니다. 대박 여기 온 김에 이쪽에 부동산 시선 한번 봐야겠습니다. 방 2개짜리 조금 오래된 아파트고요. 477스키어피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2,3평 정도 되는데 지금 매매가가 원래는 1,060만불이었는데 지금 1,030만불입니다. 지금 저형적인 홍콩 아파트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도로 되게 웅치있죠? 네, 저 지금 뭐 얼굴이 괜찮아 보이는데 좀 아까 저기 달짝지근한 밀크티하고 토스트 먹었더니 지금 어지럽네요. 더워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수고하시오.